이번 시간에는 이 이벤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깃발은 이 스크래치 상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깃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클릭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깃발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제가 스크래치 에디터에서 여기 있는 이 고양이 있죠? 아주 간단한 걸 해볼 거예요. 이 고양이가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다른 말로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시작될 때 고양이가 헬로우라고 인사를 하도록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바로 그 때, 클릭했다 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 이벤트는 어디에 있겠어요? 우선 이 스크립트의 분류 중에, 이벤트 여기에 있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있는 깃발과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죠?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를 스테이지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이 깃발 바로 밑에다가 블록을 붙여놓게 되면, 그 깃발 밑에 있는 블록들이 바로 그 이벤트가 실행됐을 때, 이 맥락에서는 녹색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 깃발 밑에 있는 블록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고양이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고양이가 헬로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헬로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고양이가 여기 말풍선을 표시해주면서 여기다가 헬로우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 분류에 속해 있냐면, 아마도, 저는 알고 있죠? 형태라는 분류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추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형태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헬로우 말하기라고 하는 게 정말로 있네요? 자, 그럼 이것을 화면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이 녹색 깃발이 클릭됐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 밑에다가 착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녹색 깃발이 클릭됐을 때, 고양이는 우리에게 헬로우라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한글로 입력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 근데 윈도우에서는 잘 안 적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에다가 안녕이라고 치고, 거기다 여기다가 카피앤페이스트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한글짝씩 작성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 입력할 때 좀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가 바로 이 클릭했을 때 밑에 있는 안녕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면서 고양이가 우리에게 안녕이라고 말풍선에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